기업과 정신 교육 방향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삶의 방향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앞에서 방향을 제시하라는 점 또 앞에서 지금 패널 토론으로 완전히 잔치를 한번 벌여서 할 얘기를 다 한 뒤에 뭔가 얘기를 하도록 지금 배치가 되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기본적으로는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앙트십에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회하고 사람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기회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걸까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특별히 기회를 잘 발견할까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너무나 얽고 방대한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기회를 찾았을 때 기회가 발견되었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까.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창업을 하지 않고 그냥 아 참 좋은 기회구나. 저거 좋아 뭐야 너 해볼래? 아니면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걸까 이런 연구들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향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남의 걸 빌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것도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심리학에서 가져온 이론이거든요 경향학자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자리에 한국심리학회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계획된 행동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의도를 갖게 되고 무엇이 사람의 의도를 지배하게 되고 또 무엇이 그 다음에 그 의도를 행동으로 이끄는가 그런 거에 관련된 모형인데요. 이것을 이제 창업에 가져오면 이런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회를 발견했을 때 그 기회를 행동으로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과연 옮길 것인가를 살펴볼 때 학생들은 이 모형을 전통적으로 사용해 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모형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고 또 정말 그럴듯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태도. 창업을 바라보는 그런 개인의 태도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창업을 그 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와 소사이어티가 창업을 어떤 것이라고 규범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내가 느끼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 효능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부터 제가 아침 맨 시작은 제가 못 봤는데 발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이야기와 잘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운하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변화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를 봐주신 흰나리님도 굉장히 변화를 좋아하는 분이고 또 흰나리님도 굉장히 변화를 즐기시는 것 같던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개인의 태도 창업이라고 하는 활동은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고 또 도전을 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창업이라는 의도를 갖게 되고 창업이라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의 상당수는 그런 걸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뒤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인데 사회적인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기회를 발견했을 때 내가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결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 황희슬림 발표에 보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만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롤 모델로 보는가 또 미디어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또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요. 창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얼만큼 위험과 수익을 따져봤을 때 수익성이 좋은 행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회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창업으로 임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뒤에 이제 여기 말씀을 조금 더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자기 효능감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필요한 역량이나 스킬이 이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스킬이 얼만큼 되는가의 그 차이 이것이 이제 자기 효능감을 결정시키는 요인인데 아까 장수환 교장님께서 이 질문을 계속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자기 효능감에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내가 과연 세상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에 관련된 질문. 이것이 이제 충분한 사람들은 기회가 발견되면 던져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면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의도를 갖기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는 이 자기 효능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장수환 교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또 앞쪽에 석영종님이 계속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무모한 도전을 했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심지어 에스티니타스의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다윗이어서 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자기 효능감에 충만한 분들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앙티십 교육 얘기를 저보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앙티십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창업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 또 사회적인 규범에 대한 인지를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효능감을 길러주는 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다. 나는 기회를 보면 던져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길러주는 게 앙티십 교육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됐는지를 측정할 때도 이런 지표들을 측정을 보통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앙티십 교육 그것이 기업계정신 교육이라고 부르든 창업교육이라고 부르든 한 4, 5년간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로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보면 젊은 친구들 또 대학생들이 창업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되게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원래 창업을 좋아하고 변화를 좋아한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타고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영을 해보면 물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물을 즐길 수도 있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태도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개선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데 앙티십 교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뭔가를 해보는 것 우리가 메이커 교육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에게 직접 뭔가 손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장영호 대표님이 하는 앙티십 교육도 뭔가를 자꾸 해보게 함으로써 내가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특히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로 뭘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앙티십 교육을 할 때 책으로 뭔가를 하려는 방식은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진로를 선택하기 전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벽에 부딪혀 있는 부분은 바로 놈입니다. 이게 아재 개그죠. 바로 이놈이 문제 이렇게 쓴 것은 명백한 아재 개그인데요. 사회적인 놈을 사회적으로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각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친구가 창업을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몇 가지 지표 중에 그 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전 국민 샘플한테 창업이 좋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55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별로 창업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창업자들은 대부분 아주 몹쓸 짓을 집안에서 하고 계신 셈이 됩니다. 옳지 않은, 좋지 않은 일을. 또 다른 질문은 창업자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성공한 변호사에 비해서 성공한 의사에 비해서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냐에 대해서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게 우리 상황입니다. 이거는 게스라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제가 가져온 데이터인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라서 가져왔습니다. 만약 자네가 당신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 그리고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 그러니까 친구나 학교 동기나 선후배는 괜찮은 일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부모님은 아니라고 말할 것 같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노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조사 결과에서 더 무섭게 생각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권력은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 평균에 비해서 훨씬 높죠. 보상은 성과에서 이뤄진다. 이것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윗사람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것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고요. 혁신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의 영향력은 능력보다는 권력에서 나온다.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과 별개로 또 내가 변화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과 별개로 사회적인 노음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학생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봤을 때 학생들이 창업을 할 거냐. 한번 덤벼들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일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노음입니다. 사회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활동을 바라보는 일. 창업이라고 하는 활동은 그런 거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나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설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앙티십 교육이라는 게 여기 계신 장영화 대표님처럼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또 제가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교육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노음을 바꾸는 것은 혹은 노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대학에서 선생들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초중고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의 방식을 우리 아재들 혹은 꼰대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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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라는 그런 성공 방정식을 주입하려고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각기 성공의 방식이 있는 거다.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좀 컨텍스트를 맥락을 재구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한 분들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업을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성공을 했던 아니면 충분한 자기 충족감을 느끼고 계시던 그 얘기를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변호사가 수임을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이런 기사들이 실리는 것에 우리가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있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커뮤니티가 그런 이야기를 밖에다 대고 별로 안 하고 혼자 행복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앙태식 교육은 여기 있는 몇몇 교육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선생님이 돼주셔야 되는 그런 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좀 짧게 해도 되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